7.10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증여시 취득세를 12%까지 올린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다주택자분들의 선택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정말 강력했던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이번에는 증여까지 규제의 칼을 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 텐데요. 증여를 규제한다는 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인상하는 것 두 번째는 2월 과세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둘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주는 정부의 메시지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다주택자분들이 절세 전략을 세워서 세금을 아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전략을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것이고 7.10 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를 대표로 하는 보유세를 대폭 인상했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사실상 혜택을 폐지했고 거기다가 이번에 증여까지 규제한다면 이제는 다주택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가족에게 주는 것도 부담이 돼서 결국에는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여로 인한 취득세 인상부터 살펴보면 현재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4% 단일세율로 적용을 합니다. 물론 그 4%에는 기본세율 3.5%에 농특세나 교육세 0.5%가 포함된 세율이고요. 앞으로 강화될 세율은 이번 7월 14일 날 한병도 의원을 대표로 해서 발의했던 지방세법 개정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종문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제가 색깔로 표시했지만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했을 때 증여도 무상취득에 들어가죠. 무상취득했을 때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하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최대 12% 계산은 정확한 건 법 개정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이번 7.10 대책에서 발표했던 개인의 경우에 취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0으로 정하는 가액은 아마도 시가 3억 이상으로 예상이 돼서 법이 개정되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때는 최대 12%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개정안의 적용 시기가 8월 초부터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번 개정안의 부칙을 보시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마도 7월 중으로 다른 세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서 8월 초부터 바로 시행이 되면 현재 증여를 고민하고 있는 다주택자분들은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진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한 2주 정도 이 2주 안에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2월 과세 규정 적용기간 연장 부분입니다. 먼저 2월 과세란 그림에 나오겠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수중자가 증여받을 때 금액이 아니라 최초의 집을 줬던 그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부당하게 양도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대상은 토지, 건물, 시설물 이용권 그리고 2019년 작년이죠. 2월 12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게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2월 과세 규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2월 과세 규정 5년 이내 양도 이 기간을 더 늘리겠다라는 건데 물론 더 늘리면 다주택자에게 부담은 줄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간이 늘어나면 매물 잠김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정말 얼만큼 늘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증여까지 규제의 칼을 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해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다주택자의 선택 부분입니다. 먼저 매도를 선택하는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임대사업자와 같은 절세 대비 전략을 세우지 못해서 도저히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집을 파셔야겠죠. 두 번째는 기대수익이 떨어질 때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유세를 감당하고서라도 집을 쭉 끌고 가서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그동안 냈던 총 보유세보다 더 많은 양도 차익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닐 것 같다면 그때는 집을 파셔야겠죠. 그리고 집을 팔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내년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지금의 중과세율보다 10%포인트씩 더 추가되니까 내년 2021년 5월 31일까지는 파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증여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증여를 선택한다는 건 아주 단순하게 집을 팔기 진짜 진짜 아깝다는 겁니다. 세금 아끼기 위해서 집을 팔아버리면 남의 것이 되지만 증여하면 어쨌든 내 식구 것이니까 그리고 증여하게 되면 보유세도 분산이 돼서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요. 사실 세금 자체만 따진다면 집을 파는 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은 적습니다. 왜냐?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지만 증여세는 집값 전체에 대한 세금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는 파는 게 세금을 아끼는 거지만 그래도 증여를 택한다는 건 그만큼 증여할 때의 장점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 만약 자녀에게 집을 증여한다면 집값 상승분이 증여시점 이후부터는 자녀 것이 되고요. 그리고 동산, 부동산 다 더해서 30억을 넘어가는 나중에 상속까지 고민하고 있는 다주택자라면 이렇게 미리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 재산 평가액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상속 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증여하고 나서 10년을 지나버리면 그 주택은 상속 재산에서 제외가 되고요. 설사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증여 시점에 신고한 가격으로 합산되니까 증여한 이후에 집값이 오른 부분은 상속 재산에서 빠지니까 그만큼 상속 재산 평가액을 줄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가 증여 받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집을 판다면 그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 취득가액이니까 양도 차익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결과적으로 양도세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보유세가 분산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줄일 수 있고 혹시 월세를 받는 주택이었다면 임대 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이점들이 있어서 증여를 선택하시는데 증여하실 때는 꼭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를 계산하신 다음에 비교해서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자의 양도세와 증여받는 사람 수중자의 증여세 거기에 취득세까지 이렇게 세금이 나온다면 일반 증여는 수중자의 증여세 증여받는 사람이죠. 그 증여세와 취득세가 나오는데 만약에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이라면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부담부 증여보다 일반 증여가 더 세금이 적을 수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증여시 취득세가 인상이 되면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증여보다 오히려 부담부 증여가 더 적을 경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를 계산해보고 더 적은 쪽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주의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증여시 취득세 인상에 대한 적용 시기와 다주택자 계산법에 주의하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정안은 8월 초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인상되기 전에 7월 말까지 약 2주 동안 시간 안에 증여를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증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취득세에서 다주택자를 판정할 때는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 분리했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것 양도세에서 말하는 세대 기준과 다르다는 것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주의할 점은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실 계획이라면 우리가 피라고 부르는 프리미엄도 증여가에게 포함이 되니까 이왕 주실 거면 피가 더 붓기 전에 빨리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주택자 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